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채댕TV의 우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존 맵 네어월드 아 네어월드는 빼고요 고지라와 롤러코스터를 한 번 맵을 체험해볼까 우선 생존 맵은 제가 이거 만든건데 유튜브로 가서 만들어서 자동지옥문 그냥 닫아요 이게 구성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데 하 하 하 하 오오오 뭐지? 어쨌든 내가 경험치러 얻었어요 그럼 이제 가스트를 죽이러 가보죠 여기가 어디? 용맨! 야! 나 아무 데도 없어! 나 왜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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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우선 좀비 피그맨부터 사냥해보죠 힘에 고 우선 좀비 피그맨 사냥 성공 우선 좀비 피그맨 사냥 가스트는 죽이기가 좀 어려워요 저한테 다른 시청자분들 아크 안에는 시키지만 저는 준비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아직 다 남겨주기 assistant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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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 어? 꽂혔어? 슛 슛 슛 슛 꼬린! 꼬린 꼬린 네 꼬린 꼬린 아! 아 가스트 진짜 아! 아! 가스트는 네 진짜 가까이 가서 상대해야 되겠어요 네 됐고요 이제 아! 저 말로 무시하세요 친구가 있어서 네 그렇고요 됐어요 됐어요 네 아니 어디갔어 이놈 아!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우선은 이게 지금 제가 준비가 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럼 네 지금 이쪽으로 갔어요 됐고요 아 빨리 아 지금 가스트는 상당히 엄청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스트는 뭐 인템트 화살 아 아 아 뭐야 아 맵이 안보여 살려줘 아 저기 검은색 있는데 저기 검은색 있는데 아 아 네 좀 방해가 됐네요 네 제가 이번에 수영을 해볼까 수영 수영 진검다리 건너오기 아 진검다리 다리래 진검다리 빠졌습니다 다시 하십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됐고 됐고 오오 후 후 후 이제 도착적으로 고 아 킥 아 진검다리 이래서 진검다리를 싫어요 빠질까 계속 빠지네 원 투 후 후 후 어쨌든 제 친구가 방해를 깨짓하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